상북도 울진군의 후포항. 조용한 해변에 범상처럼 두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피서객은 아닌 것 같고 이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빨리 들어가, 더워 죽겠다. 가자. 올라가자. 굴 작업하러 갑니다, 굴 작업. 아이고. 아 위에 딱 달라붙은 손바닥만한 게 있거든요. 아하, 잠수를 해서 수산물을 잡는 해녀. 아니, 아니, 아니. 해남이네요. 바다에 들어가기 전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답니다. 바위에 붙어있기 때문에 정의에 티미도 대고 망치로 때려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겁니다. 오리지나 해녀분들은 이거 호흡기도 안 차보고 있거든요. 그냥 수경만. 제 수경도 신식이고 호흡기도 차고 들어가고. 네. 준비 다 있다. 그래, 다 있다. 근데. 저는 이제 7개월 됐고요. 저희 스승님은 5년 차 해남이십니다. 제자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이지만 제자. 궁단내기 두 해남은 잠수하기 전에 꾸욱 하는 일이 있는데요. 잠수를 할 때 숨을 마시고 호흡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안정시키고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마실 수 있는 최대한을 마시고 잠수를 해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 긴장 풀고. 바로 연습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와서는 호흡, 회복 호흡. 다시는 릴렉스, 안정을 시켜야 돼, 마음은. 그래야 호흡이 길어진다고. 가자. 레츠고! 고, 고. 벌써 7개월 차. 꽤 일을 잘하는 제자이지만 물에 들어가기 전 매번 확인하는 이유는 그만큼 해낸 일이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별 탈 없이 일이 끝나길 바라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와, 벌써 바위 구호를 찾았나 봅니다. 물속에서 작업할 때는 시야가 가장 중요한데요. 요 며칠 비가 내리는데도 저 아래에 붙은 물이 훤히 모이는 게 시작부터 예감이 좋습니다. 오늘 시야도 괜찮고 바위 굴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를 위한 공기통 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들어가 폐류나 해초류를 채취하는 일을 나잠업이라고 하는데요. 잠수 실력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산물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제자인 석주 씨도 그렇게 울진의 해남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야, 실력이 수승 못지않습니다. 물개처럼 미끄러지던 바닷속을 누비며 큼직한 바위 구호를 캐내는 두 해남. 그런데 왜 해남이 되었고 어쩌다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때 스쿠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 재미로 겨울에 문어잡이를 하다가 친구가 같이 한번 해보자. 아무리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외롭고 위험하기도 하고 계속 같이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바다에서 직업도 찾고 짝꿍도 만난 거네요. 지금 여름 바다에는 구울뿐만 아니라 반송이를 닮은 섬게부터 바다의 꽃, 멍게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보물 창고입니다. 이번에는 모래를 열심히 파보는데요. 모래를 씻어내자 뭔가 하얀 게 나옵니다. 여기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죠. 따박이라고도 하고 백합이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동해안 쪽에 이 모래에 있는 바닥에는 거의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장 3시간을 작업해 얻은 귀한 수확물입니다. 그런데 석주 씨는 스킨스쿠버도 해봤다는데 해남 일이 꽤 익숙할 것 같은데요. 스킨스쿠버 할 때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지만 이거는 숨을 꼭 참고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유, 다릅니다.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소도 안 되고 시도도 해소도 안 됩니다. 공기통 등 허가되지 않은 장비를 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건 불법이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한 20초, 2분밖에 못 참는데 저희 스승님은 아가미가 있는 거북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1분 이상을 참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배우고 싶은데도 노하우이기 때문에 아직은 잘 안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오래 못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느는 것 같아요. 해안량도 느는 것 같고 계속 많이 하니까. 울진 바다가 이어준 두 사람은 겨우 2년을 함께했지만 마치 오랜 부부처럼 붙어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스승과 제자 그리고 사업 동반자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확물을 차가 있는 곳까지 옮겨야 합니다. 불 많은데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큼 일찍 금방 했네. 우리 친구가 또 금방금방 느니까 그렇지. 고맙다. 스승이 좋으니까 제 애제도 좋은 거 아니겠네. 친구야, 힘준비야 좀 쉬었다가는 그냥 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꽉 찬 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죽겠습니다. 아니, 쉬다 말고 물에는 왜 들어가나요? 세상 편하다, 친구야. 물은 시원하니까 죽인다. 잘 맞췄노. 그 참 신선 놀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녀. 잠시 쉬었으니 할 일은 해야지요. 가자. 아이고, 모래끼리 저만큼 남았네요. 훌륭한 해남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나디가, 야. 나디가 없고. 한 때만 느끼는데 정말 힘들다. 친구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운동을 했다 생각하자, 우리. 역시 스승은 다릅니다. 제자가 그 마음을 잘 배워야 할 텐데요. 참수복에 남은 바닷물을 잘 씻어주고. 잘해 줘요, 아까 머리가 안 돼. 이거, 좋다. 고맙니다. 오늘 수확물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망치질이 시작되는데요. 아니, 일이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애먼 구울은 왜 두드리는 건가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걸 망치로 때려야 되는데 침간 소음 때문에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하프쉘로 때려서 하프를 까서 보내드리는 거죠. 와, 구울이 정말 손바닥만한데요. 우엿빛 속살로 꽉 찼습니다. 그래, 꽉 찼지. 반가운 손님이 왔네요. 썬이 왔나. 그래, 아우와. 야, 서나 아빠한테 naar지. 삼촌한테 가면 어떡해. 아빠 일하고 있잖아, 맞지? 아버지, 오셨어요. 오, 수고한다. 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죠. 자기 좋은 거 하는데 뭐. 물로 헹궈 가지고. 해람이 직접 잡은 굴 맛이 궁금한데요. 드셔보세요. 아직 못 보신 하겠는데. 좋죠 뭐 자연산인데 좋고 말고. 이렇게 포장까지 잘 마친 굴의 신선함이 소비자들에게 잘 전해져야 할 텐데. 근데 어째 양이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주문받은 것만 지금 소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문받은 것만 잡았습니다. 주문받은 게 얼마 안 되나. 아직은 주문량이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이 팔리는 날이 곧 오겠죠. 이번에는 성게를 손질하는데요. 그 귀하다는 성게 생식소입니다. 아빠 집에 어디 가? 아빠 일하고 가야지. 나도 맨날 성은이 보면은. 성은이한테 딸 빨리 낳고 싶다니까. 장관을 빨리 가야 되겠다고. 얼마나 이쁘노. 나도 몰랐는데. 진짜 나오니까. 힘이 난다니까. 그렇지. 뭘 해도 설이 생각나고 힘나고. 그래서 먹어야 하는데. 그래 굴 구워서 먹어야지. 그러면 지금 먹어. 이거는. 이거는. 구워먹는 게 아니고. 그냥. 생걸로 봐봐서 하나. 여기 계세요. 맛있다. 응. 맛있다. 시야. 생굴도 그렇게 맛있는데. 석수에 구운 굴은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나눕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한참이 오랫동안. 다들 맛이 어떤가요. 아빠из 너무 맛있어. 처음에 동생이 혜남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잡아주니까. 걱정은 되지만 행복하네요. 맛있는 거 매일 먹을 수 있어서. 한여름에 펼쳐진 구울파티에 다들 웃음꽃이 핍니다. 어떻게 맨날 먹어도 아줄래요? 아, 맞다. 진짜 맛있다. 이야, 모래에서 찾은 조개까지.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바다에서 건져온 건 수산물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아들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실 수 있는 앞으로의 정체들과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